자 다음은 롯데손해보 빼빼로 맞는 회사 롯데 핫썸머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출시가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게요 맞춤형 롯데인기 최대 24회 종합안 88 이건 똑같이 나왔구요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지원금 그래서 200만원부터 메르친가 어디서 딥인가 그래서 200만원부터 50% 나온다 10점 만점에 10점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간편보험 원클리 사전검사죠 그래서 지급이력에 따른 맞춤형 이런 부분으로 된다는거 보험금 지급이력 기반으로 심사결과 인수 가능담보 고지대상 아니고 지급이력 있거나 없거나 알림을 입력란에 고지 목록에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한 플랜 인수불가시에 대안 상품으로 안내해드리구요 상품 추천부터 청약까지 노 노 그래서 논스톱으로 업계 유일하게 인수가 가능한 담보 그리고 대안한 상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최대 최소 200만원부터 얼마요? 천만원까지 그래서 유환병원 제외가 천만원 유환병원 100만원 간병인 총액까지 200만원 이상 300만원은 5%가 나온다 타사처럼 50%가 아니네요 200만원에 100만원 나오는줄 알았어요 5% 300만원부터 500만원은 15% 500에서 700은 25%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롯데 간병인 사용 지원금 최초 계약일로부터 입원 시작일로부터 간병인 사용은 연간 상해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 사용 총액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사용 지원금 간지나는 3NO 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유환병원 제외가 있는데 영수증 9만원 기준으로 15만원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비 공동간병원에서 때 7만원 미만 시에는 50%만 나오고 50%만 나오고 7만원 이상이면 100%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런 부분들도 비교하셔가지고 간병인 사용 1당 네 가 함께 뭐 통합 서비스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거의 남성 여성 2만원대 초반 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교통사고로 종합병원 30일 입원했어요 간병인 1일 14만원 기준으로 간병인 총액은 14만원 곱하기 30일 그러니까 420만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구요 간병인 사용 상해 2번비 그러니까 30일 15만원씩 하면 얼마죠 450만원 거기다 간병인 사용 지원금 300만원 이상 150만원 합산해서 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약먹는 초경증 유병자 다 모이세요 그래서 간편 31010 간편 31010 갑부 보험이죠 갑상선 부정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암진단비 통화 암진단비 5000만원 유사암을 일반암의 20%니까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넣어드렸구요 다빈치 로봇 특정 심장질환 이것도 1000만원씩 넣어드려서 보험료가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 7만원대 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건강하면 최대 29%까지 더 저렴하게 무사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1540 4060으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화평 일반암 8종이죠 원발도 되고 전의도 되고 각각 2000만원 유사암을 일반암의 20%니까 400만원 내열감 활성은 2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는 할인받고 3040 변동없는 세만기로 20년당 90세 5년형으로 하면 5만원대 6만원대 비교만 해드릴테니까 보세요 5년 고지형 10년 갱시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10년 고지형으로 비갱시형에서도 거의 아까전에 5만원인데 3만원 6만원대인데 5만원 거의 16,000원에서 거의 2만원 정도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오는거 알수가 있습니다 6형부터 9년 갱시형으로 가입해도 거의 2,3만원대 1,2만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된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고 종합암 88플러스에요 30년낱 90세 일반형 납입 면제형까지 일반 진단비 8종 암 3,000 재발 잔여 2,000 유사암 200만원 림프저 특정전의암 1,000만원 C77부터 C80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항암방사원치료비 3,000만원 항암양물치료비 항암 세기조절 표적항암 갱신형 중환자씨 이렇게 넣으시면 매우 매우 좋다는거죠 유망한 진단 후에도 암치료 재발전의가 걱정된다면 원발암 세기조절 재발암 전의암 모두다 롯데로 1억9천만원 거기다가 납입 면제까지 차후 보험료 안내셔도 좋으실거 같습니다 질문상 많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드릴게요 일반암 갑상선기타피부암 암 주요치료비는 납입면제 미적용호 플랜으로 가입해도 해당 담보 보장 보험료 면제 가능한가요? 해당 담보는 5년 후에 최대 5년간 연간 1회로 보장되는 담보로 보험료가 면제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보장개시 이후 90일 이후부터는 일반암 갑상선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차후 이후부터 이 특별약간의 보험료를 더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간병이 사유있다 특정회사는 치료를 받으면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는 지표적인 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보상이 더 불렴할까요? 아니요 해당 문구로 인해 보상기준이 다른 부분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 보험망이 엊그저께도 올려드렸지만 과거 병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기왕증에 대해서 진단 확정 후 아니면은 보장개시 이런 문구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어 기재 차이가 있어도 그 의미는 모두 다 동일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갔습니다 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